자 이걸 이제 풍선으로 때려보세요 엄마 내가 우리 삽수 오빠 우리 해야 돼 하지마 보미꺼 뺐지마 노란 풍선이 센가 파란 풍선이 센가 노란 풍선이 센가 노란 풍선이 센가 어때 스트레스가 좀 풀려? 더해 아빠 터질 때까지 안 터져 더 세게 때려봐 터질 때까지 때려봐 터지면 안돼? 응 터지면 또 불면 되지 근데 풍선으로 풍선을 때려가지고는 터지기가 힘들어 스트레스 풀어 풍선을 보고 목표물을 보고 정확하게 풍선을 보고 풍선을 보고 풍선을 보고 좀 더 뒤로 가세요 맞춰 그렇지 그렇지 손을 쓰면 안돼 풍선으로만 해야지 풍선으로만 해야지 스트레스가 좀 풀려? 응 더 하고 싶어? 응 더 해 이제 아빠가 움직여 볼까? 응 자 맞춰봐 움직이는 걸 따라가 움직이니까 어때? 좋아 아빠가 시작하면 해야 돼 움직일 거야 자 움직이는 걸 따라가보세요 자 시작 재밌어 자 자 자 자 감사합니다.